세상에 떠드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폐가에서의 흐느끼는 소리 예전에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다가 동네에 있는 폐가 이야기가 나왔어 남자들은 대부분 겁없고 용감한 척하려 하잖아 어떤 놈이 나를 겁쟁이라고 도발하길래 난 큰소리를 쳐대면서 당장 다녀오겠다고 했지 막상 도착하니 분위기가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말해놨는데 안 가기엔 좀 좁팔리잖아 핸드폰으로 귀를 비추면서 폐가 안으로 들어갔어 안이 생각보다 넓더라고 한발 한발 조심스레 들어갔지 솔직히 진짜 무서웠어 안은 어둡지 조홍환이 내 발소리만 울리고 뒷목이 쌓은 게 누가 쳐다보는 느낌도 들고 예전에 본 공포 영화들이 한참 배는 무섭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구석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상상도 자꾸 되고 아무튼 대충 반쯤 들어왔나 네발자국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뭔가 흐느끼는 소리 정말 등에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 그대로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대로 나가면 애들이 엄청 놀릴 거 아니야 우기로 허세로 좀 더 들어가 봤어 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었어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그 소리 쪽으로 움직였어 그때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을 거야 5미터쯤 앞에 살짝 열려있는 방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 같았어 거기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저기만 보고 갈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그리고 내 생에 최악의 선택을 한 거야 거에 오기에 가까운 용기를 내서 그 안을 본 거지 세상에 내가 거기서 뭘 봤는 줄 알아? 귀신이어서 솔직히 바로 도망 나와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어린 여자의 귀신이어서 문 반대쪽 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옷은 새하얀 색이었는데 피와 얼룩 같은 걸로 더러워져 있었고 고개를 숙여서 긴 머리가 앞으로 축 늘어져 있었어 그러고는 얕은 씨름 소리를 내는 거야 그걸 봤어야 되는데 진짜 장난 아니게 무섭거든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도망쳤지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거야 한 달쯤 뒤에 우연히 누구한테 들었는데 급해가 해서 어떤 애가 죽었다는 거야 납치 살해 사건이었대 그 애가 납치당할 때 입었던 옷이 하얀색 옷이었지 머리나 나이 돼도 얼추 비슷한 거 같아 어때 이 정도면 내 이야기가 제일 무섭지 않아? 친구 녀석이 우리를 둘러보며 음산하게 이야기를 끝냈다 남념 특집이니 원의에서 시작한 무서운 이야기는 이 친구의 승리가 분명하다 이 친구의 이야기는 분명 진짜 경험한 이야기니까 하지만 친구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 납치 살인 사건이 처음 뉴스에 나온 건 친구가 폐가에 가고 나서 2주 뒤다 그리고 아이의 사망 계상 시간은 뉴스가 나오기 일주일 전이었다 즉 친구가 폐가에 간 날에는 아직 아이가 살아있을 때였다 친구는 귀신을 본 게 아니라 기둥에 묶여있는 소녀를 본 것 같다 그리고 그 방 구석에는 범인이 칼을 들고 숨어 있었겠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차라리 귀신을 본 것이 덜 무서울 테니까 두 번째 이야기 원피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밤 11시까지 아버지 혼자 운영하시는 치킨집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 밤 11시에 일을 마쳤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게 오토바이를 타고 산으로 바람을 쐬러 올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겁도 없이 그런 짓을 했던 거죠 저희 동네에는 산쪽에 애비군 훈련장이 있어 길이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장 입구 조금 몸 미친 곳에는 약수터가 있었고 그 바로 밑에는 큰 고목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목 옆에는 이름 모를 무덤이 한 구 있었죠 저는 약수터 근처에서 오토바이에 걸터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온몸에 오한이 들며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무서워진 저는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나무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인가 싶어 유심히 바라보니 하늘색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가 수놓아진 원피스가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산 아래 있고 산 부근에는 민간 한 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온몸에 소름이 끼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온 뒤에도 그 원피스가 마음에 걸렸던 저는 아버지께 혹시나 하고 그에 관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내 방금 산에 갔다 신기한 거 봤다 그 산의 무덤 옆에 나무 하나 있다 아이가 거기 나뭇가지에 웬 원피스 하나 걸려있던데 오지 않아 그러자 아버지는 조금 놀란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하늘색인가 파란색에 흰 물방울 무늬던데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 가로등도 없어서 감감할 낀인데 미우우에 그걸 봤노 그러고 보니 그랬습니다 그곳은 산이라 가로등이 전혀 없어서 올라갈 때도 오토바이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에 올라와서는 오토바이의 시동을 꺼놓고 있었고 라이트도 꺼져 있었습니다 결코 그것이 원피스였다는 것 그리고 색이나 무늬는 못 보는 것이 정상인데 너무나도 정확히 봤던 거죠 그 사실에 놀라 제가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셨습니다 거참 신기하네 사실 오늘 낮에 그 나무에다 목 매다 죽은 여자가 있었거든 그 여자가 입고 있었던 게 그 색의 그 무늬인 원피스였는데 니 학교 있었을 텐데 니 혹시 학교 땡땡이 까고 산에 숨어 있던 거 아이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소름과 우호한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학교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제가 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그때 느꼈던 시선은 아마 그 여자의 영혼이 저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녀의 복수 그의 이야기 그녀를 처음 만난 건 12살 때였다 분홍색 머리핀을 한 귀여운 그녀는 마치 작은 새끼 고양이 같았다 분명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아니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지 않았으니까 만약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좀 더 일찍 그녀와 함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린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난 그녀에게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다 고무줄을 끊는다던가 그녀의 분홍 치마를 놀린다던가 벌레로 겁을 준다던가 하는 또래 남자 아이들의 애정표현 문제는 내 애정표현이 조금 과했다 학교길 내가 막대기로 집어올린 지렁이를 피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그녀를 쫓아 골목길로 돌아서는 순간 택시 한 대가 그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택시 기사도 나도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 그녀의 사고는 그녀의 목숨을 빼앗아 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다 휠체어를 타고 전학을 가던 그녀의 마지막 표정을 숨어서 지켜본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사과의 인사도 나의 마음도 전하지 못했다 그때는 너무 어렸어 다리를 잃어버린 그녀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그렇게 10여 년간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직장에 취직하여 타지에서 자리를 잡아갈 무렵 다시 그녀를 만났다 내가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듯 그녀도 나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휠체언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어른이 된 나는 이제 그녀에게 다가가 사과와 함께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녀를 향한 내 마음을 전할 용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용서하고 나와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예정되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다시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집에 초대받은 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다 대단한 이벤트도 없고 멋진 대사도 없이 작은 반지 하나뿐이지만 그녀는 기뻐했다 불편한 몸으로 그녀가 직접 만든 음식은 그날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제 나는 매일 그녀를 위해라고 그녀는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할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던 소망이 현실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 그를 처음 만난 건 열두 살 때였다 파란색 모자를 쓴 개구쟁이인 그는 마치 작은 새끼 강아지 같았다 분명 그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아니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만약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린 여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난 그에게 짓궂은 장난을 많이 당했다 고무줄을 끊는다던가 내 분홍치마를 놀린다던가 벌레로 겁을 준다던가 하는 또래 남자아이들의 애정표현 문제는 그 애정표현이 조금 과했다 하극일 그가 내미는 지렁이를 피해 도망치던 중 택시 한 대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택시 기사의 논란 얼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다 그 사고는 다행히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다 장애인 학교로 전학을 가는 날 숨어서 날 지켜보던 그 아이를 본 나는 나에게 사과도 신심도 말하지 못한 그가 원망스러웠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 아이의 태도를 용서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10여 년간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낙심하고 있을 무렵 다시 그를 만났다 내가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듯 그도 나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건강하게 성장하였고 그제서야 나에게 사과의 인사와 함께 그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마음을 전해주었다 그때 난 느꼈다 평생을 기다린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어쩌면 그날에 사고 이후부터 예정되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를 집에 초대한 날 그는 나에게 프로포즈했다 그 순간만을 기다렸기에 대단한 이벤트도 없고 멋진 대사가 없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은 그가 먹는 마지막 음식이 될 것이다 이제 그는 인생 최고의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나는 그를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던 복수가 현실이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